내가 세상을 본지 얼마 안 됐소 한 90년밖에 되지 않았소 하지만 집행이 짓는 일 나이에 한말씀들이 다하는 거 위성간에 사랑노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웃간에 사랑노라를 불러야 하지 않겠소 어떠세요? 맞는 말씀이죠? 죄에 태어나 전쟁을 겪은 그 90만명 중 10만명만이 남았소 행복목목목목을 떠나서 국민성이 좋아지려면 자유당 때부터 내려오는 그 지긋지긋한 삶은 이제는 그만 보시고 국회도 해산하시고 국민만을 위해 사시오 오 젊은 그대여 아름다운 나이여 이 세상의 주인공이여 내가 아직도 진 두달 됐지만 멋진 스텝도 안 될 수 있니까로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앉지 말고 지난 세골을 위해 살지 말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을 즐기면서 사시오 그 누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을 즐기면서 사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